노래 50점 노래 50점 세다 4 4개를 맞춰 아 섞여있는 건가? 한 번에 섞여서만 이거 하면 딱 2개밖에 안 들린단 말이야 나는 갑시다 안녕하세요 얘 밖에 안 들려 잠깐만 앞에 인트로 누구냐? 그리고 들었는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한 번만 다시 해줘요 정신차려 각박하는 세상 속에서 너를 외치다 아니 중간에 스네어 나오는 게 무슨 노래지? 트래블러, 찬스, 세이비어, 블레이즈 블레이즈 블레이즈였어 아 진짜 잘한다 나 민들레 꽃인 줄 알았어 아 나도 3개 딱 들었는데 저는 4개를 다 제 목소리를 듣고 찾았습니다 골라주세요 내가 우진이가 볼까봐 이렇게 쓴 거 알아? 진짜 못났지 고르세요 빨리 AB6IX 40점 생일 아 너무 쉽죠? 아 멤버 생일 맞추기 이런 거야? 다음 중 데뷔의 퍼스널 컬러는? 아니 진짜 죄송한데 제 문제 있냐고요 아 내 문제 있냐고요 지금 나 이거 알아 큐티프리티 나 이거 알아 얘는 알겠지 봄 브라이트 아 얘는 알겠지 난 가을 딥일 줄 나도 가을 딥 좀 피부톤이 어두워서 가을 딥인 줄 알고 갔는데 봄 브라이트라 그래서 의심했던 기억이 나 고르세요 비하인드 10점 형 꼭 먹고 들어가세요 그래 근데 여기 여기 있는 거 다 맞춰도 나 못 이김 1등 아니 우리 이거 비하인드 10점은 동현이 맛있다 같이 기다려주세요 아 씨 야 형 그렇게 구차 형 그렇게 어? 그렇게 만들지 마 그냥 해 친구들 친구들 어떤 친구들이 나오죠? 22년도 생일 컨텐츠에서 웅이가 분장한 캐릭터들의 이름은? 생일 컨텐츠? 캐릭터 들? 아 형 그거 매직 키드 마술인가 그거? 아 그거다 아 그건가? 캐릭터 들까진 몰라 두 개 생일 컨텐츠였어? 두 개 생일 컨텐츠였어? 아 맞추라고? 와 1등에 열려 아 근데 이거 마이너스가 있어서 저는 못 맞추겠거든요 아니 아니 우리 어떤 컨텐츠? 우리 사진 찍었잖아요 맞아 맞아 나는 막 HOT 하고 어 우리 사진 찍었잖아 사진 어 그걸로 근데 나는 이제 그걸 분장하고 한 거지 어? 막 엄청 이상한 건 아닌데? 이상한 거 안 했어 나 이상한 거 안 해 항상 어린 내가 봤던 캐릭터를 분장해 아 나 이거 봤는데 그래가지고 동현이가 이 캐릭터를 가끔 성대모사를 하기도 하죠 아니 두 개는 했다고요? 두 개 그 캐릭터 그 만화 영화 안에 나오는 캐릭터 두 개 숭구리 동동 숭동동 나 알았다 도라에몽이랑 진구 아니 진구 아니 근데 진구가 너무 세련된 거 아닙니까? 근데 도라에몽을 저렇게 했잖아요 그거 아니야? 한 9시간 에버랜드에서 일하고 지친 너무 지쳐가지고 거울하면서 캔맥주 하나에 딱 깔 거 같은 그런 비주얼인데 지금 아 도라에몽 하난데 진구 또 골라주세요 저 몇 점이죠? 이제 10점인가요? 20점 야 맞네 맞네 아니 야 근데 진짜 우진이 이길 수 있을 듯? 너 몇 점이냐 지금? 나도 비슷해 네 지금 몇 점이야 우진이 몇 점입니다 에이씨 자 그러면 음 하나 있는 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떠나볼게요 내가 볼 때 개인 컨텐츠에 있을 거 같아 음악방송 하나 남은 거 40점 크게 가야지 그래도 따라잡지 어차피 짠 거 해봐야 뭐 하겠어? 음악방송 40점이요? 네 전 노래 40점 갑니다 소품 다음 소품이 나오는 뮤직비디오는 노래 아니네 이거 괜찮겠는데? 정신차려 강박한 사람 속에서 노래맞춘다 아 뭐 얘기를 똑바로 하세요 여러분 이거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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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잖아 이거 이거 마이너스 때문에 또 마이너스야 2번 3 2 잠깐만요 1 불시착 우진 씨 긴장했어요 다 왔는데 60점입니다 네 70점 60점 저는 그러면 근데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1등만 고르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크게 크게 갈게요 음악방송 40점 뜯어주세요 오케이 두 달이요? 아아 대휘 아아 대휘 맞춥시다 고까지 아니 나 지금 할 수 있어요 저 정신차려 강박한 세상 속에서 너를 외치다 D 답을 줘 C 불시착 B 체리 A 세이비어 E 슈가 코트 아하 이거 어떻게 맞춰? 난 불시착이랑 체리가 헷갈려 난 내가 입은 옷도 기억이 안 나요 미국은 맞죠? 어 저는 이만큼 AB6IX를 사랑합니다 다음 거 골라주세요 비하인드 30점 갈게요 메세지 2022년 추석 특집 아이돌 육상대회에서 웅이가 에비뉴에게 쓴 메세지는? 그냥 그 카테고리만 맞춰 주제만 맞추면 되는데 세마만 아니요 정확히 말하세요 이거 유명했죠 아니 저거 얼만데요 얼마인 게 헷갈려 아 몰라 그냥 해보자 이거 30점이니까 척추 수술 1800만원 잠깐 저요 큐티프리티 척추 수술 1700만원? 어 저게 RT 엄청 탔죠 저게 유명했죠 바이럴 많이 됐었던 것 같아 생각이었구나 1800이란 그래서 누워있었어요 혹시 척추 수술을 할까봐 그래요 너 진짜 많이 누워있더라고요 많이 누워있었어요 다음 노래 20점 오케이 교실 다음 소품이 나오는 뮤직비디오는? 아 큐티프리티 체리 이걸 몰라 저걸? 확실히 모르겠어요 형 우리한테 관심 좀 가져야겠어 아니 저런 색깔의 뮤직비디오는 체리밖에 없는데 지금 아니 나는 교실 보고 체리 맞췄는데 아 혹시 모르잖아요 교실 교실 컨셉이 체리밖에 없었어 오케이 다음 개인 컨텐츠 10점 은표 응답하라 1997에서 스탠드 마이크를 이용한 커버곡은 촉? 땡땡 곡이다 일단 그거 하나 했고 그거 뭔데? 일단 그거 하나 했고 내가 볼 때 한 세 곡 정도 되는 거 같아 두 곡 아니면 세 곡 같아요 제 생각에도 두 곡인 거 같아요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 너무 힘드시겠지만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두 곡 성희동동 성동동 세 곡 예스 나 세 곡 하려 했는데 두 곡이라서 주워먹기 해가지고 하려 했는데 나는 네가 세 곡이라고 하길래 맞추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두 곡이라 해가지고 딱 머릿속에 세 곡이었어 둘 중에 하나 이제 제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 제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 제 거거든요 아직 안 나왔네 AB620점 가겠습니다 AB620점 캐릭터 다음 중 웅이가 분장한 캐릭터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동그리동동 성동동 2번 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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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 엘사 했습니다 엘사 했습니다 성희동동 성동동 3번 뽀로로 자 그러면 20점 감점은 20점이니까 본점이네요 와 진짜 형도 형인데 제일 극한 직업은 우리 샵이야 야 저거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직접 봐 샵에서 안 해 저거 다 내가 한 거야 진짜 힘든 건 저거 저거 엘사 의상 팀 아니야? 내가 준비하는 거야? 전부 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니까 재밌게 했죠 네 마지막 핫픽도 마지막까지 남았네요 그러게요 게임 컨텐츠 20점 야외 야외 동동하다에서 체험하지 않은 것은? 아 먼저 해보세요 이 세상은 내가 헤쳐나가기 너무 힘드시겠지만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5번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니 나 정신 잘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너를 외치다 4번 아차산 등반 북한산을 갖죠 여러분 내가 알 아우 딱딱 이렇게 하는데 북한산이었어 맞춤 정확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점수까지 1등을 가져가면 아니요 내가 1등 아닐 수도 있어 맞아 어 대휘일 수도 있어 어떡해 제발 우와 내가 이거 맞춰서 동점이네 왜 맞췄어? 야 너 대단하다 그럼 바로 막판에 안 맞춘 거 같은데 이게 1등을 아 저거 내가 맞춰버렸으면 네가 1등이었네 그러네 한 150점 걸고 한 판 하시죠 아니 300점 걸고 하자 운동의 느낌으로 막판 뒤집기로 해요 그냥 그래요 더 상관없어요 좋아요 300점 걸고 합시다 자 마지막 300점 걸고 300점 걸고 하겠습니다 큐티 프리키 아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큐티 프리키 큐티 프리키 웅이 형이 쓴 헤븐 너무 쉽다 헤븐은 너 다 해봐 보라며 그러면 너 540점이야? 제가 우승했네요 그럼 이렇게 하면 대휘가 1등이에요 여러분 상품 있대요 그래 이번 건 지금까지 컨텐츠 상품 중에 가장 기대가 되는 큐티야 열지 마봐 열지 마 보지 마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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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인데? 아이씨 종이야 아 나 뭔가 6주년 컨텐츠 막 이런 거 할 것 같아 아 우리가 먼저 봐? 아 우리 한번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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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진짜로 막 엄청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종이.. 어 적혀있네 뒤에 어? 아 웅이 형 연기 너무 못해 좋은데? 개인 정산에서 갑니다 아 내가 해서 한 거야? 한번 봅시다 개인 정산에서 개인 정산에서 대휘가 에비뉴에게 쏘겠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왜 대휘야 근데 우승 상품이 맞는 게 우리 다 같이 해주는 건데 그 대휘의 그 디자인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대휘의 이름? 대휘의 이름? 대휘의 이름을 걸고 마음대로 언제 어디서는 에비뉴에게 역종의 잠깐만 이게 아다로고 오다로고 우승자가 디렉터가 되어가 무슨 뜻이지? 그냥 우리 다 같이 주는 건데 혼자 얼굴 다 붙여놓고 재밌겠다 이대휘.. 이대휘가 그냥 이대휘냐? 뻔한 그런 사진들 말고 아유 그럼 저 무대 미술 거예요 무대 미술 건데 자칭 그런 예술가 막 이러는데 5주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승자 먼저 하겠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벌써 5주년이라니까 사실 깜짝 놀랐고요 앞으로 몇 주년 몇 주년 더 이렇게 재밌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에비뉴도 생일이니까 너무너무 축하해요 사랑합니다 아 정말 눈을 아주 잠깐 한번 깜빡이니까 이렇게 5년이 지나 있네요 정말 에비뉴들이랑 함께한 추억들이 그만큼 행복했다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사실 5년 짧잖아요 더 더 10년, 15년, 20년, 30년 쭉쭉쭉쭉 에비뉴들이랑 행복한 일들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우리 앞으로도 힘을 내보도록 합시다 힘내요 네 파이팅 저는 아직 방송국 가면 아직 좀 신인 느낌이 나는데 벌써 저희가 에? 신인 느낌 안 나요 아니 내 마음이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나도 이제 뭐 더 선배들이 많겠지 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온 방송국을 가는데 많이 저희가 선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진짜 빠르구나를 어제 한 번 다시 느꼈고 여러분과 있었기에 5년 동안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앞으로의 5년, 10년도 우리 에비뉴 너무너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 지금까지 스타트 해주세요 즐거운 게야지 스타트 에비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주년 축하해 에비뉴 5th anniversary congratulations 팬컨에서 만나요 오